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때로 저희 자신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 받느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이 담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리를 잘라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이 담대한 확신과 이 진리의 뿌리 내린 믿음으로 견뎌가며 이겨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경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악과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였던 것과 다른 모습들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인해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그 존귀한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많은 압력을 견뎌가야 하고 치열한 경쟁을 견뎌가야 하고 또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수많은 평가들을 직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그러나 잃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노고보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율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더딘은 받은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많은 문제와 숙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해야 할 성도들의 그 간구에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편간구와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호자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친밀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러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되는 난제에 속하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라서 그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해와 정리가 좀 필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을 전한받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이미 설교위를 통해 말하였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흥분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일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액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표현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빌립을 통해 전파받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직 충분한 회개와 또한 진정한 세례에 이르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 캐톨릭과 오순절주의라고 불려지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는 두 단계의 경험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진영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캐톨릭과 오순절주의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는 것과 그 뒤에 성직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받는 일 오순절주의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성령 세례라고 이름지어 구별짓는 그와 같은 2차적인 은혜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가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를 다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패턴과 공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구속사적인 시기를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라는 점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행하신 오순절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특별한 방식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령을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하나의 모형이나 패턴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성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방식으로 2장 41절과 11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2장 41절에는 가장 먼저 3천명의 회개와 관련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표현 속에 사용되었던 것이고 11장 1절에서는 고넬류의 집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세례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이미 그들 가운데 분명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1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의 문맥 속에서 특별히 오순절 이후의 맥락 속에서 조금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구별된 표현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성경이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뒤에라야 즉 예수님의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라야 가능해지는 구속사의 새로운 분수령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능해지는 방식으로서의 성령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직은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성령이 아예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예수님의 시험받으심과 사역 내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 방식으로서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함으로 2장 41절 이하에서 먼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적으로 함께 경험했던 이제 이 땅 위에 새롭게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어떤 방식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지연되고 있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임함과 사도들이 찾아와 안수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뒤에 나타나는 고넬류의 집안의 경험과 또 그 뒤에 나타나는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연결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물 세례가 먼저냐 또는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냐에 대해서 하나의 공식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이 구별된 경험들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과 더불어 한 교회를 이루기에 한 몸됨을 확인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고넬류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이 그룹들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관계의 정리가 요청되었던 그룹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지연시키시고 사도들을 임하게 하셔서 안수하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랜 세월을 통해 나눠졌던 이 분열과 갈등의 고리 과연 그들 속에서 함께 확인되고 넘어설 수 있었을 것인가 대단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며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땅 끝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중간에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해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까운 경로일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역을 통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등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 누가복음 9장 51절 55절에서 바로 지금 파송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어떤 요청을 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보낸받은 사도 중의 한 사람인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넬류의 이야기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한몸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세 번에 걸쳐서 수용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또 다른 골깊은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로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안수를 통하여 오순절에 경험했던 외적 현상이 동반되어지는 특별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증을 주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들 속에서 성령 경험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오늘 뒤에 본문에 나타난 시몬과 같이 그 외적 현상에 주목하여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세우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사도들이 가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중요한 주님의 몸에 기초했던 사도들을 보내셔서 성령을 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확증해 주심으로 그들이 한 몸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들이신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한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증가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이기를 대단히 원하십니다 자칫 그들이 각각 다르게 입은 받은 은혜를 서로 주장하며 한 몸임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첫 출발로부터의 삐걱거림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가 한 성령을 통한 한 몸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안수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는 어떤 외적 현상 본문이 그것을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외적 현상을 동반시키셨던 이와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 아들의 영을 함께 소유함을 통해 그 아들의 한 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 구약을 종결짓는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되었던 운동이지만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사이에 어떤 연결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므로 초대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조치와 배려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가서 내일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될 캠프의 첫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수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만드는 다른 소속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가진 한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나의 지체로 고백하는 연합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듯 놀랍게 당신의 새 몸을 세워가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놀랍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가야 한다는 이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마치 자신이 성령의 매개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성령을 통제하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그러한 은사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몬의 요청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성직 매매를 뜻하는 이 시몬 뒤에다가 와이를 붙여가지고 사이몬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이 본문 속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환산해서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비록 선한 것이랄지라도 내 뜻대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은사를 따라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며 섬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불이 우리가 불이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 품게 되는 그 모든 열망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 지적했듯이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안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너는 지금 불이에 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중심의 동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통해 몸을 세우는 섬김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튜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열망과 동기와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붙든다면 우리의 1차적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숙제는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악독과 불의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선물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주님의 당당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양자답게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답게 이 하루를 담대하고 능력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보혜사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분별케 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과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